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칠 때 좋아했죠 언론이란 것이 하이에나 가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덜 깨지 않습니까 이리 떼거든요 윤 대통령 좋아했죠 우리 팬이 여러분들 80%다 90%다 그러니까 10% 밀어붙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어마어마하게 불순한 거지 않습니까 오래 갈 줄 알았죠 오래 안 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올바른 쪽에 서야 되고 정도를 따라야 된다 잠시 이익 때문에 뭐죠 거짓 쪽에 서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 누누이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언론들 지금 동향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설설 여러분들 다 손절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설설 눈치를 보고 아 이게 아니네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을 빼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의로 사태에 여러분 언론들이 손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정부가 굉장히 큰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손절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언론사들은 뭐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밑에 댓글부터 시작한 항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이제 손 트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30일 날 이 진태양난의정대치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회 회장 여러분들 그를 기구한 겁니다 정부 정신체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 쓰지 말고 이게 중앙일보에 등장한 겁니다 그럼 외부 필진 않게 글을 맑힐 때는 뭐죠 논조가 바뀌는 걸 뜻하는 겁니다 바로 전날 여러분들 뭡니까 전날 바로 전날 장문의 이름 칼럼이 29일 날 나온 겁니다 29일 날 중앙일보가 장문의 칼럼을 쓰고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30일 날 뭐죠 서울대 교수회 회장한테 여러분들 글을 기구해 가지고 의정대치의 출구를 정부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칼럼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중앙의 오피뇨는 의료개혁 땜질 처방을 중단하고 근본계획에 집중해야 된다 의사 1만 명 이탈 장기와 현실적 대비책을 마련하 결국은 결론은 뭔가 아니라 정부 책임론을 묻는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29일 날 하고 그다음에 30일 날 서울대 교수 이야기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의사들을 악마 집단으로 만든 데 돌진했던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그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대충 다 알게 된 겁니다 엉터리를 했다는 걸 그 하단을 보게 되면 이 정부의 관료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같이 윤 대통령의 죄를 뒤집어 쓸까 2천 명 정원은 윤 대통령의 옹고집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가 주장한 거라고 말한다 그 알량한 장관자리 좀 더 연장해 보고 싶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철황하다 못해 구토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바로 이 댓글 하단에 등장하는 겁니다 상당히 숫자로 보면 많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중앙일보가 사슬이라고 뭐 이렇쿵 저렇쿵 짓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망가지고 부서져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나 지난 2월 이후에 언론이 이렇게 불편부당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은 꼭 과거의 유신대와 똑같더라 지금은 편판 보도만 일삼는 중앙일보를 잘라버리고 중앙을 구도하 제1부가 어디입니까 조선일보를 잘라버리고 중앙을 구도하고 있으니 그래도 잘 선택한 것 같다 제발 의료 대란을 과감없이 정직하게 심청 보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위험 주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압박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정부와 손절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 없고 대책 없는 버럭 경로 지시가 총선 조급증에 맞물려 내질러 놓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의 자신 안의를 지키는 데 급급해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과 의료계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은 또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과학적 근거가 어떻고 환자는 비행기를 띄울 것이고 외국에 의사를 수입한다며 의사들을 핵박하고 억박지르며 의기양양 하늘을 찌르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지금 다들 어디로 가 있는가 책임진다는 자들은 저 뒤로 숨고 애매한 국민만 애타고 의료 교육은 붕괴되며 뿌린 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전문성 없는 대중의 박수소리와 술 한 잔에 취해 몽롱한 헛소리를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엑스포 119대 29대패 강서구청장 선거 52대 39대패 국민의힘 대표 선거 63대 18대패 능력도 대책도 연구도 없이 의료계획이란 이번 정책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낭비가 따르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면에 있으면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사슬 수준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난 겁니다 선거하고 달리 이 문제는 바로 자신과 가족에게 폐해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극히 우려하는 겁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건가 2월부터 7월까지 뭐하다가 지금 와서 이런 것을 사슬이라고 중앙일보는 써 갈기냐 5천만 인구 가운데 한 해 2만 명씩 수술을 받던 심혈관 폐질환에 종사할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단 6명 남아 있을 뿐이다 그도 모두 4년 차라서 5개월 뒤면 자연이 군입되다 2025년 1월부터 대한민국의 수술이 필요한 심장질환 폐질환 곧 재유행이 다가오는 코비드19에 필요한 에크모를 운영한 인력이 영맹이라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정부 무책임한 정치권 부도덕한 언론 탐욕스러운 국민들이 만든 21식의 최악의 비각이다 곧 지옥이 기다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성이 17명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물론 완장을 찬 사람들은 발등의 불이 될 때까지 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저는 언론들을 샅샅이 다 여러분들 매일 보기 때문에 아 이 주류 언론들이 손절을 하기 시작했구나 손 털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도 알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이런 정부 쪽에 줄을 댔는데 이제 보니까 독자들이 많이 깨어나니까 신을 바꿔 신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두에 서서 윤 대통령 찬양하고 의사들을 악마하는 데 앞장서던 중앙일보가 갑자기 웬일입니까 완전히 의로사태 파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슬 쓰고 난리네요 15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을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뭐죠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의대 정언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들이 수십 번 회의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2천 명이란 숫자가 나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 다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란 인근 말중과 동일합니다 닉선은 거짓말에서 탄핵당했고요 어떻게 국민들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까 제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합니까 지난 3월 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 흉부외과 이름 학회에서 낸 성명서를 보게 되면 흉부외과 전공이 100명도 이름 설득을 못하는데 그런 정책을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2023년 3월 달에 대한 흉부외과 이름 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의료정책을 성공시키려면 흉부외과에 종사하고 있는 107명의 전공이들부터 일단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게 설득이 되면 저희들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다 그 107명조차 여러분들 설득을 못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정책을 어떻게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민들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료정책의 여러분들 성공 실패 문제 좌파 우파 문제 친윤반윤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옆에 제쳐두더라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움직이는데 국민들 개개인의 생사와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거짓말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돼 가지고 흉부외과의 107명의 이름 전공이들하고 거기에 대한 공병호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108명의 이름 설득이 되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설득될 수 없는 엉터리 정책 반과학적 정책이고 적흥적인 정책을 지금 6개월째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당한 게 차라리 구슬한 게 더 나을 겁니다 그 정도 생각이면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가 본과를 여러분들 전공의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뭘 배웠습니까 의사가 뭘 배웁니까 사실을 사실로 보는 눈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과학을 한 겁니다 과학을 예가 본과 여러분 인턴 전공의 시절에 뭘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과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근황을 못 넘어갑니다 중앙일보 계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께서 2000명을 의과대학생을 더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예측도 못했습니까 입으로 뱉은 사람은 주워 담아야 되는데 자존심으로 주워 담지도 못하고 여태껏 의사를 죽일 놈들로 사설을 쓰더니 이제야 이 나라 의료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나 이런 언론은 없어져야 된다 국민들에게 진실된 언론이 될 생각한 당신들은 없냐 전부가 다 거짓말쟁이니까 뭐 잘 살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참말하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망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선거의 재미를 좀 보려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속혀서 엉터리 정책을 발표해 선거는 폭망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수모를 다하고 의료는 작살 내고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윤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제가 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늑두리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게 되면 대통령이 진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입 딱 다물고 포정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로 가는 겁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행정부가 사퇴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국회가 나서라 5만 명 동의한 의대 정원 국정조사 요청 청원을 한 겁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퇴 해결에 단초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인 겁니다 29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달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의료공백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다위 34%였지만 최근에는 47%로 올랐다 의대 정원 찬성 여론은 지난해 말에는 89%였는데 지금은 62%를 줄었다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의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의대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혈증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 내년 또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이 대부분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9월 하반기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수령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령병원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을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정부 대신에 나서야 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과 배정 과정 전공에 대한 사법명령 학생휴학금지 방침 뿐만 아니라 의료정책 결정에 가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사태 해결의 단추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정치 쟁점으로 여러분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수 여러분들 협의회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여러분들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5만 명 이런 국회 청원이 통과됐고 그리고 동시에 주요 신문들이 논조가 현저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낙동각 오리아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이제 거짓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존심은 좀 상하겠지만 원점 재검도 하지 않으면 그냥 큰일을 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